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! 수라쌍 대령이요! 조심조심 수라쌍이니까 조심조심 아 게임에서 이겼어야 했는데 아 거의 다 왔는데 아슬슬했는데 아 부럽다 이거 아니 여기 왕이 앉는 곳인가? 앉아와도 되나?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최선을 다할 것 같아 몰랐지 이러고 있는 짓 이럴 때 아니 언제 앉아보냐 아우 좋다 아우 어떻게 했어요? 왜 왜 질냐? 어? 아야야야야! 어? 아야야야! 아유! 이놈들이 저기 앉아보자고 했는데 제가 잠시 눈을 팔았습니다요! 괜찮다 아유! 감히 누가 내 의자에 앉으라 했느냐 넌 왜 아직 여기 있는 곳이냐 연못으로 가라 하지 않았느냐 그 연못을 하기에는 너무 일이 방대하여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정신 차리도록 고생이 많다 고생이 많아 아 잘 어울리십니다 와우 아 오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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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사가 좀 간소하구나 오우 우와 묵국이랑 그다음에 이거 구절판 우와 우와 아니 이게 지금 묵첩 반성이야 지금 대박이야 이거 맛있어 이거 사내집이 다 있다 맛있겠다 음 누가 독이 들어있는지 체크는 하였느냐 어허 어허 이 녀석 이 녀석 체크 안 하지 않았느냐 이 녀석 이 녀석 체크 안 하고 뭘 한 것이냐 어디 감히 왕 앞에서 먼저 이빨을 들어내고 웃었냐 먼저 이빨을 들어내고 웃었냐 먼저 이빨을 들어내고 웃었냐 이 녀석 이 보이지 말거라 네 앉으시죠 동굽 자 아유 목이 마르구나 목 이 녀석 왜 네가 왜 네가 안 움직이고 왜 네가 안 움직이고 여기 있습니다 신내시가 움직이느냐 넌 여기 왜 있는 것이야 저희도 이렇게 계급이 있어서 이렇게 넌 뭔데 제가 울음총에 있어서 우의정이옵니다 니가 우의정이냐 네 제가 우의정이옵니다 음 정신 똑바로 차리거라 예이 자 동굽 네 혹시 뭐 개인기 보고 싶은 거 있어요? 어 춤 어 춤 춤춰 저런 어린 놈은 저런 어린 놈은 저런 어린 놈은 저런 어린 놈은 어린 놈은 삼촌한테 말이야 내 이동 내 이동 내 이동생약이 이 놈 도맡기렸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강자 이 녀석이 주리를 틀어라 주리 주리를 틀어 주리로 있습니다 오 뭐야 이 녀석이 어디 동궁에게 자 우리는 식사를 할테니 오의정은 춤을 추시게 추시지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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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추거라 2, 2, 3. 1, 2, 파우스. 장군은 팔굽혀펴기를 좀 하게.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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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고기를 먹은 것이냐 누가 고기를 먹은 것이야 내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또 너냐 제가 먹은 자를 봤습니다 김동연 장군이 먹었습니다 네가 먹었구나 이 자식 네가 먹었어 제가 진짜로 봤습니다 저놈의 혓바닥을 세게 누르봐라 자 춤추고 있어라 제가 먹었어요 제가 먹었어요 누구게 먹었어요? 누구게 먹었어요? 저런 어리누무 자식 저런 어리누무 자식 동궁에게 감히 말버릇이 자중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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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궁이 즐기는 것 같다 음이다 너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짐이 왕이 된 경사스러운 날이다 풍악을 울리거라 풍악을 울리거라 풍악을 울리거라 자 오늘 흥청망청 놀아보자 저 산자락에 긴 오을 치면 걸리 걸음도 살며시 딸님이 오시네 알수! 오우! 다 달빛에 도고 참 어여 뻔한 돌봄 돌봄선 단자는 달빛을 반기네 겨울 눈꽃이 오롯이 앉으며 긴 오은한 빛이 센 소름도 채우니 참 아름다운 마른 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큰 바다 있고 너는 구름하늘같이 딴 땅 위에 산인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아의 나로 나와 너 너무 좋다 좋다 좋아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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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궁이가 살았다! 동궁이가 살았다! 동궁이를 찾아라! 동궁이를 찾아라! 동궁이니? 동궁이 살았다고? 아니 근데 동궁이 어디 갔어 진짜? 어디 갔어?